자 어제 딱 여기 마을 짓고 끝났죠 저희가 스팸 자 이제 정보 맛 Madagi 필요 없는 옷은 딱 팔에 풍우는 같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제 무슨 다음 테스트가 무슨 숲을 찾아가는 건데 아, 이거는 다시 봐도 귀엽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왔으니까 손 한번 풀려, 풀 겸 슬라임 한번 써보죠. 자, 이제 봐도 귀엽다. 자, 이제 봐도 귀엽다. 자, 이제 봐도 귀엽다. 좋아. 좋았어.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게 2탄이라고요? 여기까지 가야되네 저 길빨은 뭐지? 길빨은 처음 보는데 아 군기 길빨은 뭐지? 길빨은 뭐지? 길빨은 뭐지? 길빨은 뭐지? 길빨은 뭐지? 길빨은 뭐지? 아마 이거에.. 어 그래요? 저 원이 있는지 몰랐는데 왜 이렇게 애들 많아? 걔넨은 뭐지? 이리 바람에! 쟤다! 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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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을 잡아야해! 잠마래! 요시 아 저 진짜 어릴 때 삼국지 되게 좋아했어요 삼국지 6 약간 이건 비슷하다 삼국지랑 아 운전 중이세요? 사장님? 막 진짜 제야 숨은 제야에 장수를 등용하는 수색 작업 해가지고 쫌 뭐야 얘? 어디 있어? 어 얘 저 뒤쪽에 있네 나한테 가죽을 할 수 있을까.. 나한테 나한테 가죽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두고가 더 좋아하지.. 성공.. 나한테 가죽을 할까.. よし。 全力構え! この作戦で! 行けー! 負けるな! よし。 あって。 負ける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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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までに対応された! そんな日元を防いで! あなたはそれに対応され。 変態はインサイドで! あなたは前以上の時間に対応されている。 また、みんなが話してる。 あなたは誰も正解してる。 あなたたちの勝負だ! あなたたちの勝負だ!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거 기병도 기병도 있다고 나왔었어요 아까 오 전 뭐야 쇠보이는 한 마리 있는데 또 여기에도 다들 발렌타인 쇠보이는 어떻게 초콜릿은 드셨나요 나 죽겠는데 체력 왜이래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거 진짜 점프하는 거 봐 진짜 메이플스토리 샹이 요한 좋아 피 다치웠다 컨트롤러 해가지고 오자마자 발렌타인 어색당했다고 괜찮아 친구 우린 모두 똑같다고 오 엘펙스 마스터인데 저 친구 오자마자 발렌타인 어색당하는 노래도 삼국지 같애 말하고 나니까 진짜 웅장해 흐흐흐 하진네르죠 좋았다 컨트롤 좋았다 자 언덕 위에 아이템이 있거든요 저기 어떻게 갔지 여기에도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고 일로 돌아서 갈 수 있는 것 같애 따리딴 따라라라 따라라라 뭐냐고 쟤 쟤 어 쟤 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휴 그만 날쥬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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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오! 티비에선 찰리 초콜릿 공장 같은거 방해한다고요? 재밌는데 그거 제가 또 찰초빠 거든요 찰초빠 핵골잼 진심 빨간색 아이템 진짜 그런거 있으면 인생에서 그것도 근데 당첨되어 가는거 아닌가 그 영화에서 초콜릿 당첨되서 와 그거 진짜 엄청난 이벤트지 러블럴 70 72짜리 도대체 72짜리야? 거트상한테 우리 72짜리 도끼 찍어주고 거트상한테 우리 72짜리 도끼 찍어주고 타이씨 자아 46 안녕하세용 뺄줄거 없겠지? 됐고 무슨 보스급 저는 위험해 마독기 몬스터라 불리고 있대요 광폭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마독기 몬스터는 그 힘의 클래스부터가 달라 토벌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된다고 의뢰를 받은 상태로 토벌에 성공하면 꽤 좋은 보스 의뢰를 아직 받지 않았어요 50%요? 그렇진 않은 그렇게 빨리 온 것 같진 않은데 제가 그렇게 빨리 온 것 같진 않은데 텔레포트 지정해 놓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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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게 어떻게... 어 쟤네 구하고 싶은데? 못 올라가나 저기? 어어씨 어어씨 늑대가 좀 세네 어어씨 아직 이거 별로 진행 안했을거에요 얘들아 아 저 아가들 내걸로 만들어야되는데 여기 위에도 있네 올라갈 방법이 없구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좋아 챙길거 챙기고 분명히 저장하는 저장하는 구간 어 없나보네 아 아 아 아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어 아 좋아 아 아 아 다시 다시 아 아 아 베개 밑에 깔고 자면 좋은 꿈을 꿀 수 있다고 하는 그거 아 예 바람개비가 있어야 돼요 아 베개 밑에 깔고 자면 이거 아닌가보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베개 밑에 깔고 자면 좋은거 흡 아이씨 헛걸음질 쳤네 여기 흡 아 아 아 아 아 여기 하나 있네 흡 아 아 아 아 아 저 왼쪽에 아마 저장하는 곳이 있을 거에요 아 아 텔레포트도 있을 거야 이런 던전마다 있다고 했거든 설마 어 여기 있다 탈라프트 이 사람은 누구지 어 후니아였어 나한테 말을 걸어준 것은 네가 처음이야 나는 돌멩이를 모르는 게 춤이야 10개를 주면 특제 눈깔 사탕을 줄게 행기로운 사탕 녹여 먹으래 한 명의 마법 공격력이 올라간대요 일반 추구 마법 방어력이 올라가고 이건 회복되는 거고 물리 방어력이 증가 2분 동안 난 또 영구적으로 증가하는 줄 알았네 아 안 가지네 아 가지는 줄 알았어 어 여기 하나 더 있다 여기 하나 더 있다 털 가죽 처음엔 조금 미미해도 쓰다보면 익숙해지는 털 가죽 아 여깄다 뻣뻣한 털 가죽 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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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 린아 린 린아 린 린 두 린아 린 린 린 린아 오케이 후니아 지장에 잠들어 있던 후니아가 튀어나왔다 후니아은 자 빛의 각성 어? 뭐야 뭐야 아니 호령 스킬을 사용하면 다른 훈야가 곧바로 어필을 개시한다 음... 아군 한명의 상태이상을 치료하고 잠깐 동안 아군 한명의 물리방어력을 올려주고 잠깐 동안 아군 전원의 HP를 조금씩 해보고 오케이 얘랑 얘랑 바꾸고 좋았어 이 정도면 큰 수각이야 큰 수각이야 딴딴딴딴따 어? 하마터면 놓치고 갈 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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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딴딴딴 따가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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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성이 무례한 신발 어 저거 이 악춘 뭐야 얻으려면 싸워야돼 유단스르네요 유단스르네요 보라색 아이템 오케이 빨간색 아이템 아 용판 얻은게 많구만 어 빛 송이님 버섯 나왔어요 빛 송이님 버섯 따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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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데미지가 좋은 강소 바람된 회전 바람된 회전 증가 바람된 회전 보호가 나왔나 보호가 나왔나 아닌데 뭔지 모르겠으니 버합 버합 어 나 스킬 언제 배웠지 그리고 배틀 이퀄라이저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몬스터가 고블린 고블린 많이 나오거든요 네이처종 드라구라 페어리종 아진종 드라구라 아진종 페어리종 아진종 페어리종 아진종 아진종 이건 뭐야? 적의 속성 속성 슬라임 여기 슬라임 많이 나오고 슬라임 슬라임 위에 올려주고 쇠컬종 이게 드라고라 드래곤이고 네이처종 아진종 아 맞을거야 저쪽으로 가야되네 네이처종 아 좋아 두모띠 하구먼 두모띠 오 저거 뭐야 레벨 낮네 짱 뜨자 한 번 잡았던 거 기억이 있는데 뭐 이지 허전허 따다다단 일로 넘어가는 거구먼 일단 저 상자를 얻고 매직 아로마 되게 많이 나오네 니르의 숲 도착했어요 일로 이동하라 했거든요 나무에 뭔가 잔뜩 붙어 있어 저건 골드파운드의 문자야 골드파운드? 응 이 삼림지대에 넘어있는 나라야 국민의 수는 고로날보다 많다고 해 아무래도 상태가 심상치 않은데 얼른 니르가 있는 곳으로 가보자고 목재를 잔뜩 얻을 수 있는 것 같구먼 그냥 안에서 저항으로 오신 분은 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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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롬스피어를 손에 넣었다 어우 등록 안하고 갈뻔 저장 네 크롬스피어 이게 링크? 왔어 링크 겨물 벗은 뭐야 이거? 여기 날아다니는 거 뭐지 저거? 여기 날아다니는 거 뭐지 저거? 여기 날아다니는 거 뭐지 저거? 쟤 어 안녕하세요 응? 니르님은 어딨냐구? 안쪽에 계셔 방금도 니르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본 아이가 있었어 요일어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하아 하아 아니 그러니까 응? 뭐지? 응 저희는 이미 사람을 다 구했다니까요 어째섭니까?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다고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실 테니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고양이야? 하이 에바님이 참습니까? 무사하셨군요 고르노에서 여기까지 온 거야? 하이 네 정말입니까? 갈 곳이 없어서 난처해야 하던 차였어요 아 그렇지 기왕이면 저를 왕국 요리사로 고용해주세요 지금은 아직 빵밖에 못 굽지만 앞으로 더 노력할 테니까요 응 맛있는 요리 기대할게 새로운 나라는 글레이너스 평원에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나중에 봐요 우리들의 새로운 나라에서 그럼 빵 굽는 게 사실이 밥하는 것보다 더 힘든데 아야 감사합니다 저 밀로라는 소년 정말 건직해서 근데 당신들도 니르님을 뵈러 왔으니까 아까 도와주신 것도 있고 당신들이라면 들여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군요 자 들어가십시오 좀 불러보고 갑시다 숨겨진 아이템이 있을지 몰라 아 더즘 상태가 되었데 아 옷도 젖네 레벨 높은데? 레벨 높은데? 어 레벨 높은데? 레벨 높은데? 레벨 높은데? 아 내 스킬 쎄 아 뭐야 다 캔들 시키네 어 뭐야 누가 온거지 아 피자빵 좋지 피자빵도 좋고 모카빵 모카빵이랑 우유랑 먹으면 진짜 자지러집니다 으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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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냐 너희들은 뭐랑 나를 세우기 위한 목재를 나누어 달라? 네? 네? 음음음 남편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는 제대로 된 예의를 갖춰야지 나라를 세우기 위한 부탁이라면 왕이 스스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아니더냐 저에요 으하하하 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왕을 데려오라니까 이야기는 그 다음이야 아노 그러니까 저에요 정말이야 수신도 확실하게 있다 확실하게 있다 아이가 으흐흐 으흐흐 으음 왕이 될 자라는 것은 좀더 위험이랄까 격이랄까 그런 것이 보인다랄까 훔겨져 나오는 법이거늘 으흐흐 으흐 네 에바는 원래 고로넬 왕이었어요 그랬는데 쿠데타가 일어나서 나라를 빼앗겨서 하지만 포기않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훌륭 훌륭한 왕이 왕이라고요 뭐 니 어찌나 드라마틱한가 그것보다 그 소동으로 죽었다고 하던 에반이라고 그건 드라마틱한 사람이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이 숲은 지금 골파의 로쿠한테 담보로 잡혀있단 말이야 음 골드파운드의 로 로크맥이 말인가 음 로크맥이라니 아 골드파운드를 지배하는 로크맥이 점설술장이다 점설술장이라는건 그 나라의 왕같은거지 그 로크가 골파에 초대했을 때 주사위 내기로 가진 돈을 모두 잃는 바람에 욱해서 마지막엔 이 숲을 걸었는데 이게 또 끔찍할 정도로 대참패했지 뭐냐 요즘엔 골파라는 녀석들이 나무에 뭘 붙이고 가기도 하고 얼른 나가라고 시끄럽게 굴어서 곤란하던 차였어 그렇군 나무에 붙여있던건 차 앞닥지였던가 무슨 차 앞닥지가 있어 니루의 숲이 아니라 로크맥이의 숲이네 하지만 골드파운드의 주사기 내기라면 속임수 소문이 끊이지 않던데 그래 그렇단 말이야 분명히 수상하다 싶더라고 나라의 장이 주사기 내기의 속임수라 사실이라면 엄청난 스캔들이군 이봐 나르님 하나 제안하지 우리들이 이 숲을 로크맥이에게서 되찾아오겠다 잘 풀리면 필요한 목적을 나눠주지 않겠나 정말이냐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숲에 나무정도는 얼마든지 나눠주마 요시 좋아 교섭 성리비군 괜찮지 에반 응 니루님도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가자 골드파운드로 니루님도 많았다 억지 찌라 엑지 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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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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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는 어디서 가는거야? 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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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트 지정하고 자아.. 나가서 일로 가야된다 이말이지 형태맨 수표 바깥쪽 아 필드로 나간다 딴딴딴딴따라 따라라라라라라 딴딴딴따라 억고 진짜 그러는 거야? 천사의 눈물 아 아이템 하나 껴줘야되요 가면 갈수록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차가운 플래티나 엑스를 획득했다 왜 자꾸 엑스랑 이거만 나오는 거야 검도 좀 나오라고 검 마그만 뭐야 불속성 불속성 한명 나왔어요 와 지들끼리 가네 저거? 아 여기도 보물상자 있네 갖고싶다 열어보고 싶다 제발 언제쯤 열 수 있을까 지금 저건 저 상자 열어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저기 레벨 왜 이렇게 높아? 저 상자 열어본 적 한 번도 없네 나중에 배 타고 나갈 수 있나 보네 바깥으로 한 번 뭐 수영에서 가겠어 바다를 저 아이템을 먹기 위해서는 싸운다 유단 쓰르나요 오케이 레벨 유단 쓰르나요 뭐야 어 깜짝이야 이거 레징하로만 이것만 나오네 계속 저게 뭔데 이 또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so 으 이거 불의 신경 잡으면 뭐 있나 시간내로 잡으면 뭔가 아씨 시간내로 잡으면 뭐 나올 것 같은데 저거 아까도 못잡고 그냥 제가 도망가버려서 아 잡았어야 되는데 뭐야 이거 빠른 기상식에 잠도 모르는 거야 아 이거 안에 있던 체력 채워주네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구먼 뭐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 아 길도 돌아가야 돼 저거 하나 먹겠다고? 귀찮지만 뭐 먹어야지 힘찬 탄탄맨 아 탄탄맨 먹고 싶다 맛있단 말이지 딴딴따라단 딴딴딴따라단 딴딴딴딴따라단 나 분명 꼭대기에 보이는 선 같은 곳 아닐까 정성술장은 왕정피스 선거니까 달리 짐작하는 것도 없고 일단 저길 향해 가보도록 할까 저장 때리고 저장 때리고 등록하고 안녕하세요 내가 좋은 냄새가 났는데 배가 고파오네 무기숍 좀 가볼까 뭐.. 살만한 거 있네 하나 사야돼 데미지가 너무 안 나갔거든 모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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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따 따따따 무지님 무지 나 무지스 한 3시 쯤에 에펙스나 같이 할까? 어때? 군인이랑 게임을 안 해가지고 내가 에펙스들 래식이든 옆친구는 혼자 에펙스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꼭대기로 가려면 계속 계단을 향해 올라가야겠죠 이건 뭐야 응 군인이랑 놀아줘야지 정없게 안 놀아줄 수가 없지 맞는 말 저 맞는 말 오케이 도착했구요 응? 이건 무슨 소동이지? 축제였려나? 어이 어이 형씨들 마침 잘왔어 주사이님이 세금을 정하는 순간을 볼 수 있다고 주사이님이 던진 주사이로 1이 나오면 이번달 세금은 없어 뭐 세금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최근 두달 동안은 연속으로 6이 나왔었지 6이 나오면 어떻게 되지? 평소에 6배의 세금을 내야 돼 에이? 그렇게 무거운 세금을 내리면 힘들지 않아? 과연 힘들지만 이런건 운이니까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이달 이번달 안엔 꼭 1이 나왔으면 하는데 주사위에 눈 따위로 세금을 정하더니 엉망진창임 그럴까? 평범하게 정하면 시시하잖아 운으로 정하는게 훨씬 스릴이 있다고 세금만 아니라 예를 들면 재판의 결과도 주사위님이 던진 주사위에 돈으로 평균을 내려주지 재판을 주사위로 그래 운이 좋으면 무죄 운이 나쁜 유죄야 아이쿠 로크맥이님이 오셨군 주사위 던지기 의식이 시작된다 멍멍이네 여기는 이번엔 어떻게 될까? 제발 이리 나와라 두근거려 지금부터 이번달 세금을 여쭙게 하겠다 풀독이여 풀독이여 여섯 배인가 뭐 주사위님이 정한 것이니 어쩔 수 없지 아까 그 사람이 로크맥이님 같네 그 청년 말대로라면 이걸로 3개월 연속 6이 나왔다는거야 네 뭔가 세상에 역시 사기치는거 아니야? 그렇다해도 증거 없으면 그냥 억지일 뿐이다 일단 로크맥이 본인과 이야기를 해보자고 요시 저 건물 대점... 대점성당이라는데 로크맥이는 저기에 들어간거 같다 로크맥이는 저기에 들어간거 같다 로크맥이는 저기에 들어간거 같다 로크맥 Democrat 로크맥를 쓰 guest 고춧가루